거의 8할 이상이 얘 가지고 냅니다.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 이 다섯 개 나라가 여러분들아 생성 소멸하는 시기를 고대라고 합니다. 그럼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 다섯 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알았나? 그래서 이 고대의 정치는 일단 제일 먼저 삼국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거든. 알았지? 그럼 삼국의 정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니? 일단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부를까요? 라는 특징. 이거는 그냥 별 거 아니야. 군장국가 특징이 뭐랬니? 왕이 없대. 연맹왕국 특징이 뭐라 그랬니? 왕은 있는데 힘이 없다 그랬지. 그럼 고대가 특징이 뭐니? 이겁니다. 알았지? 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이제 각각 발전에 나가재. 그 발전에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 군주들의 업적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발전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다. 같이 이 가야 왕조가 있습니다. 이 가야가 이름대로 중간에서 엎어지제 신라한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야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3국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네 가지야.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거의 8할 이상이 얘 가지고 냅니다. 3국 시대의 정치는요. 그 10문제 나오면 8문제 정도, 9문제 정도가 왕업적 물어본다. 알았지? 왕업적 챙겨놔라. 그다음에 과정이 붙어있지. 제가 제목에 무슨 무슨 과정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 출제는 거의 다 순서 물어봅니다. 신라가 3국 통일하는 과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전쟁의 순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야. 됐어? 하나만 보자. 업적 봐라. 그럼 이게 매번 나오나? 그건 아니야.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별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 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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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